영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까요? 혹시 요즘에 미국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저도 사실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2월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테마파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디즈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와 이제 관련이 깊은 디즈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좀 마스크 오프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10분의 1주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월트 디즈니라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아니면 종목으로서 좀 바라볼 때 알아봐야 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디즈니 다들 너무 잘 아시는 회사라 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디즈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 콘텐츠 경쟁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력과 함께 봐야 될 게 결국 이 경쟁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쟁력인 콘텐츠만큼이나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 역시도 엄청 뛰어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활용 능력은 결국 디즈니의 성장 전략인 원소스 멀티 유지와도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영화가 흥행을 하면 거기서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후속작 아니면 드라마 시리즈 아니면 구치 장난감 등 이런 쪽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매출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업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무인도에 갇히면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디즈니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된다 그러면 찾아올 것이다 그만큼 이제 실수로도 지식재산권도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고 그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또 쓰잖아요 네. 사실은 이 지식재산권의 값어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이선스 매출일 것 같은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2020년 라이선스 매출이 5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2위, 3위 그리고 4위 업체들의 합산 매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압도적인 1위 업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콘텐츠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이를 통한 현금 창출력도 엄청 뛰어난 업체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도 마스크 오프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도 테마파크 이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좀 맞물려서 지금 그러면은 디즈니라는 종목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테마파크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또 한참 핫했던 디즈니 플러스까지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좀 약간 되게 상반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는 코로나로부터 수혜가 부각됐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피해가 부각됐는데 앞으로는 둘 다 P와 Q 관점에서 봤을 때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두 사업부 모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마파크부터 그러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테마파크 관련 사업부의 매출을 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올라와서 거의 이제 패널링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더 여기서 또 성장할 걸로 보고 계시는 건지 테마파크 사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마파크 사업부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테마파크가 그럼 왜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실적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마파크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 가장 큰 요인이 결국 방문객당 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인데요 19년 동기 대비해서도 4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파크 실제적으로 미국 테마파크랑 리조트 사업들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못 갔으니까 펜트업 수요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 펜트업 수요만을 보기보다는 내부적으로도 디즈니에서 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들을 유료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음식료 가격을 올리고 또 숙소비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테마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뭐 크루즈도 타고 호텔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 역시도 좀 멀티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분기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었던 만큼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미크론 완화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이번 분기 실적까지만 반영될 것으로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또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실적은 재차 개선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가장 기대해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해외여행객인데요 1분기 호실적에는 해외여행객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테마파크 가는 것만 좀 반영이 된 그런 결과였군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디즈니 월드 관람객 중에서 18에서 22%는 해외여행객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여행객은 매출에서는 20%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우선 더 길고 지출도 더 큽니다 일만적으로 미국인들보다 그래서 이 효과까지 반영된다면 즉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여행이 풀리면서 해외여행객들까지 반영되면 테마파크 매출은 더 확대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자진납세를 하셨잖아요 테마파크와 스트리밍 사업이 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되면서 테마파크 많이 가는 건 알겠는데 반대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 콕 박혀 있어야지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성장성이 너무 둔화가 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도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시는 그런 이유는 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사업을 볼 때는 주로 가장 집중해서 보는 지표가 아무래도 가입자 수겠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콘텐츠 라인업 지금 예정되어 있는 콘텐츠들이랑 두 번째가 해외 진출입니다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에 처음 론칭했습니다 아직 3년이 채 안 됐죠 출시된 지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적인 부분 그리고 가입자 수적인 부분에서 둘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콘텐츠적인 부분을 보면 2019년 12월에 출시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콘텐츠 제작이 갑자기 멈춰 지연된 거죠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디즈니 플러스 나오고 나서 좀 불만들이 많았어요 막상 까보니까 볼 게 없다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좀 빈약하더라 맞습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좀 반영된 건데 이제 디즈니에서도 이런 제작이 좀 재개되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특히나 올해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회귄년도가 좀 달라서 분기를 얘기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이제 4월부터 그리고 9월까지 이제 라인업이 엄청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블 시리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마블이야 어벤져스 때문에 워낙 익숙하고 유명하니까 아시겠는데 스타워즈는 이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나 싶으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마블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기가 많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미국 역대 박스오피스 흥행 1위가 어디냐 어떤 작품이냐 스타워즈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는 충분히 구독자를 경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보고 있어서 우선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작품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진출인데요 역시나 이제 아직 출시된 이제 2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죠 여전히 해외로 다확할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물론 주요 시장들은 좀 더 이미 진출 항바는 있지만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 64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올 여름에 42개 국가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 진출해 있는 국가랑 앞으로 진출할 국가 수를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확장세인데요 이것만으로도 기존에는 없던 구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뭐 자동적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해외 시장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가입자 수는 4월에서 9월까지 오히려 기존의 상반기보다는 이제 디즈니의 하반기인 4월에서 9월에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화두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마진을 사수하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도 좀 많이 하고 이런 트렌드인데 디즈니도 혹시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디즈니도 충분히 가격 인상 쪽에 힘을 싣고 있다 보고 있고요 당장 이번 이제 2월 같은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테바파크의 일부 티켓 가격들을 2에서 6%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명쾌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이제 디즈니가 이제 회계 년도가 9월 기준이 결상을 9월 기준이다 보니까 9월까지는 좀 더 콘텐츠에 힘쓰고 그 이후에는 또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에 비해 상당히 싸요 굉장히 싸게 나왔죠 처음에 지금도 이제 한 번 인상했는데 7.99$ 8달로 오거든요 넷플릭스가 15.49$ 즉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가격의 인상에 시작하면은 좀 인상 여력도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의 성장 궤도를 보면은 넷플릭스보다 굉장히 또 우월하더라고요 이런 테마파크 리오프닝 모멘텀과 더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디즈니에 주목해보자라고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에 해주시! 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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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고!